어이 뭐야 아우 적응이 안 돼 아 화면이 너무 부드러워 아 미치겠다 화면이 너무 부드러워서 적응이 안 돼 고맙소사 뭐야 다 튕겼나 아네는 왜 이건 왜 또 아 맞다 세팅 안 돼 있지 이거 깜빡했네요 세팅이 돼 있을 리가 없지 첫판인데 맙소사 자자자자자자자 어 리븐이 탑인 줄 알았는데 리븐이 탑이 아니고 게이가 탑입니다 이거 어차피 당겨지는 라인이니까 땡겨놓고 집에 갑시다 갔다 오자 우와 화면에 부드럽기가 어어 아 미성년자 관람 불가에 비율을 쓸 것 같다 대단하네요 역시 사람은 좋은 컴을 써야 돼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음 와우 오 렉스 하이 안녕 친구야 아두겐 속에 그러면 그렇지 뭐 와 CS가 더 잘 먹어진다 이게 바로 고성능 컴퓨터의 힘인가 아니 이 아저씨를 통해 안 미안하니깐 도망가 친구 그렇지 넌 벽을 넘지 못할 것이야 요 오휴 후 후 호 호 호 호 호 예 무슨 개소리야 뭔 이득이야 레드불이 저기로 넘어갔는데 쟤네도 똑같긴 화이간 뒤진 놈들 변명하는 꼬라지하고는 무조건 이득이래 양심이 좀 있어봐라 저거 무슨 개소리야 렉사인은 라인은 어수가닥에 밀어줬어 도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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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리 패기가 눈치신데 참 나 너 눈앞이 안보여요 리신이라고 사람들이 실명은 쳐맞아도 티가 안나니까 쌩 까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두밑 다 패세요 이게 실명은 쳐맞았는데 쳐맞은 티가 안나니까 막 밀고 들어와 평타 두대 때린줄 알아 여러분 티모의 Q는 맞으면 실명에 걸려서 평타가 안맞습니다 ance 막 찬lik 됐다 아군이 나온게 작아 오오오오오오오 iques 금 자 이제 저 고자를 때리면 저 고자가 때리고 얘가 맞아가지고 이제 마시를 부르고 마시도 조지고! 마시도 조지면 미드 리븐도 올라오고 는 다 고자고 안녕 친구?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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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자네 지금 킬각이라는 걸 알고있나 자 원래는 이렇게 미는 것은 안됩니다만 상대편이 지금 거의 다 고자가 됐기 때문에 밀면 됩니다 지금은 됩니다 와아! 오! 맞았다 이엇! 잘 봐 그만 쓰세요 좋았어! 자 이정도로 고자를 만들어놨으면 여기에서 아주 좋은점! 저쪽 애들이 전부다 AD 캐릭이더라 아유 좋아 자자자 아이템을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요 그냥 고민할 필요없이 그냥 대충템 가면 됩니다 치큰보다 나은 그런건 없습니다 팬클럽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건 없어요 그런게 이 세상에 어딨냐 치킨이 짱이지 자 이래 나오면 이제 저쪽 게이들이 같이 덤빌때가 됐는데 녹턴이 갱을 와야 더블킬을 처먹을텐데 혹은 리븐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리븐이 놀러오길 바랍시다 그리고 제이스야 하나 둘 셋 넷 왜 안오니 자자자 신나게 비... 아이씨! 아이씨! 뭐지? 비짓고 들어오네? 왜? 왜 저걸 쳐맞아! 왜 저걸 쳐맞아! 보고드립니다 헐 차단해야겠다 잘가 안녕 뿅 뿅 뿅 뿅 이들은 다 차단여 꺼져! 오지마! 딴 데 갱을 가란 말이야 여긴 어차피 소울킬 터지는 곳이야 호이야 왜 덤벼 제발 록턴이랑 같이 좀 덤벼줘 제발 록턴이랑 같이 좀 덤벼줘 집에 간척! 혹시 보이시나? 아니네 하하하 아닌가 보이나? 어허 안보이... 아악! 나 집에 갔다고 생각을 해 다오 난 집에 갔다고 생각을 해 다오 이 갓나 새끼 출동 준비 완료 뭐야 이거 출동 준비 완료 어우 다이브 쳐서 죽일래 왜? 아 뭐 또 우리 편이 신나게 떠들었겠지 전체 채팅으로 아군이 다녔습니다 뭐라기나 하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책을 처치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이거 왜 스킬은 안 나가고 왔다리 갔다리하나 왜 그러지 아니야 나 벌써 초기화할 생각 없었어요 한 번 더 죽일 생각이었는데 왜 이 친구가 갑자기 부들부들하나 키를 안 먹고 아 컴퓨터가 너무 고성능이라 그렇구나 컴퓨터가 너무 고성능이라 넷클릭을 전부 다 적용하던가 아 이런 젠장 적응이 안되네 아직까지 컴퓨터에 아 슈퍼 고성능 컴퓨터라 아직까지 적응이 안되는군요 섬세하군요 섬세하다 아휴 아휴 안되만 맞아 못써 꺼져 이 미친놈들 딴 델가 딴 델을 배올라오니 이득도 못보는데 야 아프리카에 방송하는 놈이 몇천명인데 뭐 신기하다고 저렇게 신기할 것도 없는데 왜 신기하다고 저 짓거리야 잘가 어엄 좋았어 자 됐어 밥에서 먹고 살 준비 완료 아 뭐지 왜 들어갔어 이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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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개 오케이 2 트리플 킬 대발이 조졌고 어차피 저 뒤에 계신 친구도 조지면 조져지는 친구고 재수음 어떻게 비워봐 아유 아깝다 자 이제 저 친구들 불 끓어옵니다 집에 갑시다 불 끄기 전에 집에 가자 크흐어 아이고 올라가자 아아 8 8 7 8 7 11 11 19 종글레벨 왜이래 으아 으아 불 끄다 누가 뒤질려나 어 안 뒤지나요? 는 그런건 없다 하하하하하하 렉사이가 딜템을 갔다 망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 댕템을 가리라고 기도했던 것은 기대했던 것은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렉사이한테 댕템을 기대하다니 내가 미친놈이지 하하하하 좋았다 저를 처치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죽어야 되네 잘한다 우리 야스오 그래 칼 자기들이 칼을 잘 써요 어? 마무리? 뭐지? 이건 예상을 못했다 이건 정말 예상을 못한 일이다 어쩜 어쩜 저럴수가 아이 고마워라 잘해주시는 우리 편과 던져주시는 상대편께 감사를 시원하이 던져주네요 어? 없지도 않아? 블루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? 감사! 감사! 그리고 차단을 푼다 좋았다 역시 벌레는 없는게 도움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띠 이런러 띠 어? 나한테는 안 오네? 여기 아까 가자분이 아프지 않든 저 중간은 이제 돼졌다 집에 갔다 오면 나 더 세진다 우와 리븐이다 어디로 오려고? 하나 리븐이다 리븐이야 아직 데미지가 별로 안 아프지? 아저씨가 아직까지 돈이 없어서 그런다 돈이 없.. 아아아아우! 어? 오 전멸 오 멋있는데? 얜 왜 이리 세지? 아하하하하하하하 훅! 으아악! 보고 드립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줬는지 오케이 이제 3대5의 대결을 시작한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역시 좋았어 이게 바로 막장마을 나뭇잎마을 미친놈들이 다 탈취하고 있어 아이고 아깝다 한 명 한 명 두 명 혹시 실드 썼니? 안 썼구나 아직 어어 3명 3명 어? 탈취 닌자 언제 돌아왔지? 어? 탈취 닌자 언제 돌아왔지? 얜 뭘까? 마을로 안 돌아오는 저놈은 얜 뭘까? 마을로 안 돌아오는 저놈은 마을로 안 돌아오는 저놈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은 자 어어어 밀어줬소 밀어 저길 밀어줬소 저길 한번 밀어줬소 망치질했다가튼나면 daqui 미친다 아아아아! 여기가 안봐 어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야 끄지마 오케이 불 안 껐다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 쳐다봤다? 5초 뒤면은 우리는 이 파란색을 먹고 다시 계속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좋았어! 오케이, 감사. 크흐오! 아니야, 뭐 좀 더 벌어야겠다. 외론 녹턴이 현재 마방을 받기 때문에 자, 돈 조금만 더 벌어봅시다. 자, 불 끄는 친구가 오면 뒤집니다. 조심! 크흐오! 참 좋겠소!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갔는데, 일승 챙겨서. 정찰 다녀오겠습니다! 좋았어! 이게 왜 라간봉이야? 이건 심핵봉이자 정균봉이지. 나간 또 그거임? 아냐, 심핵봉은 사용해도 된다고 본인한테 허락을 받았으니 괜찮. 난 만나서 물어봤소. 둘, 셋, 넷! 심핵봉이라고 해도 돼? 물어봤소, 제가. 그래. 그래! 어머 선물이다 어차피 얘도 불도 껐는데 한 번 아이고! 흠 흠 똥 지우러 와보소! 어? 수비하러 안오네? 고마워라 참나 어우 비싼다고 해야지 비싼거 비싼거 더블 무게 쌍둥이 타워를 참 부사해야지 지킬 생각이 없으시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이플의 자랑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뭐지 얘네들은? 안녕? 미안해 거기 있어 똥끗 똥끗 안녕하세요 백사자님 잘가요 아! 살았다 저 마방 왜 저리 높지? 오 마방도 안 높은데? 왜 딜이 안 박혀? 이거 뭐냐? 저 마방이 없으면 딜이 저렇게 박혀야지 아저씨는 딜이 안 박힙니까? 아저씨는 딜이 안 박힙니까? 오 마방이 없으면 딜이 안 박힙니다 . . 와 불 껐다. 자아... 그렇죠. eeee ... 어허허허허허허. 뭐 불 끓 뜬 사람도 없고 이제 뭐. 뭐 있나?. 소리! 잘한다 니가 끝내라 자저씨 니가 끝내세요 이제 난 집에 가서 테미나 사선해야겠다 아앗더! 미니언이! 깼다 끝 woohoo!